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화료법 중에서 날짜 속성하고 그 다음에 날짜 속성을 선택을 했을 때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알람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노션을 제 걸로 보셨으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노션 강의를 찍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선택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 속성을 이제 뭘로 선택했냐면 이제 날짜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생성된 날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날짜가 아니고요 이 생성된 날짜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데이트 형식의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크리에이트 타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날짜 말 그대로 언제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설정을 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 마감 날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했어요 교육 서비스 대상으로요 근데 사실 요에 대한 오늘 배울 그런 마감 날짜나 그런 것들은 좀 강의의 날짜들도 좀 적용이 되지만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 그런 마감 날짜들을 좀 알림을 알리는 예 이런 용도로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속성을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바꿨을 때 여기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타임하고 달려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리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마인드라는 것은 말고 요 날짜가 이제 다가오기 몇 분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마인드라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약 한 4개 정도의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 제일 위에 것은 당일 오전 9시에 이제 알림들을 아주 알림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하루 전 이거는 뭐 이틀 전 2일 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주일 전 이렇게 요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 글씨로 알람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단이나 몇 개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마감 날짜에서 이제 인크루드 타임 있죠 인크루드 타임까지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 타임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9시에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인크루드 타임까지 하시면은 요 리마인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한 시간에 대해서 딱 그 시간에 알람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분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30분 전 1시간 이제 시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강의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오후에 끝나겠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가니까 17시 정도에 오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후에 17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오후 5시에 끝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정을 만약 강의 날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한 2시간 전, 2시간 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발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가셔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라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요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아니면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